우리나라와 일본의 8개 지역 단체장이 지난 30일 열린 31회 한일해협 연안시도연 교류지사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문화경제사업에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남도와 부산, 경남, 제주 등 4개 시도와 일본의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등 4개 현의 각 단체장은 공동 성명문을 채택해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2026 여수 세계선박람회와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 등에 적극 지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일해협지사회의는 지난 1992년부터 양국 지방정부 다자간 교류 활성화와 동부가 공동 번영을 위해 해마다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